조류가 섬을 돌아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중둘물 이상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갑자기 많아져서 조류 세기도 제법 강한 편입니다. 이대로 섬 뒤쪽. 어 여깄다. 뭐야 저거. 뭐야. 새끼야. 아 숭어구나. 숭어떼 있네. 숭어떼 여기 숭어떼 있어요. 숭어떼. 요 앞에. 저 숭어를. 숭어 숭어. 숭어는 항상 물에 떠 있어요. 지금쯤은. 요 앞에 앉아서는 잘 안보여. 아유 잘 나오고 있다. 아유 잘 나오고 있다. 소방헬기가 지나가네. 기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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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우지가 헬기를 쫓아가고 있어요. 스모건에 온 사람들도 보이고. 이 섬 뒤쪽으로 가면 아주 잔잔한 바다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조류는 지금 엄청나게 빨리 넘어오고 있네요. 조류 부분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가능을 좀 해보고 타고 넘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자 치고 넘어가 보자 어디가 가장 자 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네네네네 여름이 안정된 날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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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된 날쌤 잠시 날씨가 안정된 날씨가 안정된 날씨가 안정된 날씨가 안정된 날?", 잔잔하다 아주 어디에 바람이구나 싶을정도로 아주 빨리 저어요 아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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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으라고요 빨리 바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